이 공. 뭐가. 노재 선생님. 너가 해봐야 해. 너 칠 분 있잖아. 내가 물어봐야 해. 네가 통화해야지. 네가 통화해야지. 내가 할게. 아 그래요? 아래요? 아니요. 알지. 그래요? 손 들으면 안 들리고. 네? 여보세요. 저기 혹시 노재 선생님 전화한가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대프콘입니다. 네? 대프콘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 그래 오래간만이야. 예. 아니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박 2일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개띠 스타분들한테 덕담받는 미션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개띠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선생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저희가 덕담을. 가루 넣기 무슨 덕담은 무슨 덕담이야.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예. 열심히 하고. 예. 오리모리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요새 술 많이 먹나? 저희들 다 많이 먹습니다. 예예. 우리가 술 약을 줄이고 술을 줄여. 예. 그리고 선생님. 양사 없고. 예. 열심히 예. 하는 거 보고 있어. 예. 그러니까 저 건강 조심하고. 예예예. 이제 돈 많이 벌어놨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건 좀 그렇죠? 예. 아. 뭐라고요? 끊이신가? 어. 그만하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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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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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새해 아주 큰 폭 쏘네. 아주. 1시간 걸려? 12시 22분으로 도착한다고? 네. 몇시 늦죠? 1시 22분으로 도착. 근데 우리도 2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될 텐데. 1시간 정도? 예. 지금 3명 했는데. 사진 어떻게 해요? 사진. 사진을 못 찍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그거 어때? 저기 여기 뭐 인공 눈썰매장 같은 거 없냐? 응? 뚝섬에 눈썰매장이 있어.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예. 여보세요? 오늘 눈썰매장 하나요? 네. 애기들도 좀 있나요 거기? 네. 아. 아 이 시간에도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정말 어려운 미션이구나. 아우 추울 때 입수하면 진짜 최악인데 알죠? 아 알지. 옷에 물 젖어 있을 때. 이런 건 이동 시간을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 아닌가? 아니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형님. 우리의 유행은. 그만해 그만해. 우리의 유행은. 우리의 유행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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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가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눌렀어요. 이 아저씨? 눌러야지. 자. 예. 70년 생신이시지. 70년? 개띠. 개띠 신분. 천만 넘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여긴 어디에요? 오 이거 위험하다. 오. 들어 왔어 카메라. 오. 오. 누나 먹을 거 없어요? 세. 샌드위치? 샌드위치. 오. 오. 야,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형, 주먹이 있대?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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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승아. 어서 오셔서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 해봐야겠어요. 다른 분들 안 하세요?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이득하다고 해서. 일단 우리 인사해야지. 하나, 둘, 셋. 아, 이번에 또 염장 찍으셨잖아요. 개봉이 많으셨어요, 개봉이 많으셨어요. 31일. 31일 날. 일단 천만 배우. 아이고, 빨리 챙겨. 2천만 배우. 오늘 저희 저거예요. 오늘 개띠분들한테 덕담받아오는 미션이에요. 이전에 개띠 소원이 하고 왔어요. 저희도. 저희도. 그저희도. 그저희도. 아, 붙여주세요. 이영구 딸. 이예승. 와, 예쁘다. 이예승 예뻐. 덕후에 갈거야. 소원이 아빠만 노려봐. 덕후까지도 해요? 아, 덕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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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띠니까, 월몰 하지 않고. 멍멍하면서 애교도 많이 피워드리고 문자랑 전화도 많이 해드릴게요 아 진짜 잘하네 그리고 선배님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 우리 확신해야 되거든요 되게 온화하게 미소지 덕담은 저게 또 들어봐야죠 오늘 안에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또 기원한 것이 염력으로 세계를 들었다 난다 진짜 기분 좋은 힘찬 기원한 아내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이야 이런 데 나오고 좋은 거 만약에 정식으로 저희가 여행 한번 가실게요 오 대박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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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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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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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우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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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팬스 파는 트렌드이 눈이 섹스라 중요하다고 딱 잘 찾으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